지난달 29일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도입이 되면서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요. 그런데 국내 운용사들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조차 미미합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베어링 자산 운용은 지난해 6월 열린 실리콘 웍스의 임시주총회에 참가해 사업부 양도라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LG전자로부터 시스템 IC 사업부분을 양도받기로 했는데 주식 미수 청구권 가격이 당시 주가보다 높아 주주들에게 고가의 주식을 매각할 기회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당시 베어링 자산 운용의 지분은 0.015%에 불과해 안건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고객을 돈을 대신 운용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산 운용사의 경우 투자하고 있는 해외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이사진 교체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해외 자산 운용사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 자산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국내 자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개별 주식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 수 없고 지분도 적어 표결 결과에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관의 국내 상장사에 대한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수기라는 오명이 낯설지 않습니다. 개선이 워낙 더디자 정부 주도로 스튜어드식 코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도입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산 운용사의 해외 준출은 국가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주의 기본 권리인 의결권조차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이 제대로 운용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역시 비과세라며 펀드 가입만 독려하지 말고 투자의 기본인 의결권 행사부터 정비해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 MBC 뉴스 박지은입니다.